PBA에서 사용되는 157 또는 359 포메이션의 초구 배치입니다. PBA 초구 2-2의 배치가 257 배치인데요. 내공과 1접구 사이의 기울기가 커졌으므로 뒤돌리기를 친다면 더 끌어쳐야 할 배치인데요. 어떤 점에 주의해서 쳐야 할까요? 노란 공을 1접구로 하는 비껴치기는 노란 공이 빨간 공을 때리는 키스가 있으므로 빨간 공을 1접구로 하는 뒤돌리기를 쳐야 합니다. 3쿠션으로 직접 노리는 것보다는 5쿠션으로 노리는 것이 부담이 덜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쿠션 목표 지점은요. 35포인트 정도인데요. 두께가 조금이라도 얇으면 키스 위험이 많은 배치입니다. 2분의 1 두께로 치면 1접구가 노란 공을 때리는 키스가 있을 수 있고요. 3쿠션 가까이에서 내공과 키스가 나기도 쉽습니다. 하단 단점을 많이 사용하면 두께 자체가 얇아짐으로 키스 위험이 높아집니다. 8분의 5 두께가 키스를 빼면서도 득점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4시 10분 정도의 중하단 단점을 선택해야 두껍게 치면서도 적절한 분리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의 방법으로 쳤을 때 3쿠션 후에 4쿠션으로 가는 도중에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키스를 제거하려면 8분의 6 정도의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1접구가 단장단으로 먼저 진행하거나 단, 단으로 아예 코너에서 돌지 않을 두께로 치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두꺼운 두께를 선택하는 방법은 당점의 미세한 변화에 따라서 내공이 진행하는, 즉 원쿠션에 들어가는 입사각이 바뀌어서 득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어려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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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